안녕하세요 비브레입니다 웃지마요 가만히 있어봐요 입술이 왜 이상한데? 오늘 아침에 방충복을 입지 않고 양봉장에 벌 뚜껑을 열었다가 한 마리가 쏘아 가지고요 윗입술을 쏘였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은 꼭 양봉장에 방문을 하시거나 벌을 보실 때는 나는 주인이니까 안 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방충복을 입고 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그러면 저처럼 되요 이거 알려드리려구요 안녕